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아 이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참 유익한 시간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는 저희가 또 선물 추첨을 통해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선도대상자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자녀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받은 링크를 주변에 아는 또 전도대상자 분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방문 50번 장문 100번의 유료 문자이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의 9030원으로 자녀라고 있습니다 장문 100名 최현아 제연아 이제 해도 돼 제연아 이제 해도 돼 제연아 이제 해도 돼 뭐 보고있어? 제연아 이제 해도 돼 문한테 보여도 돼 무너뜨려도 돼야 돼야나 무너뜨려는데 무너뜨려 돼야 돼야 하나 무너뜨려도 돼 무너뜨려 돼야 돼야 하나 무너뜨려 삽이 무너졌다 와우 휴지파티 인생의 휴지화가 죽일다 인생의 휴지화가 죽일다 인생의 휴지화가 죽일다 인생의 휴지화가 죽일다 들어라 인생아 들어라 인생은 휴지화가 죽일다 인생의 휴지화가 죽일다 미국에서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들은 생활이 길고, 어떻게 말하는지 생활이 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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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하는지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이 기니까 잘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올 때 한국 미국 친구가 이랬습니다.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이 기니까 잘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던 말인 것 같고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Also, my American friend said, Life is long like a tissue so use it well. I think it's a very funny word of saying to say I remember her she did well in her studies she did very well in her studies I remember her very much I love the way she says those witty things so I'm here with my my sons very funny everybody have a good day I'm having a tissue day I'm having a tissue day 표 and finally I remember your using news you